저기니 어쨌든 넘나 이쁘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카메라를 조금 저기 돌핀님 쪽으로 엔돌핀님 혹시 그 아이큐가 돌고리 아이큐여가지고 엔돌핀이에요? 한 번부터 우리 전신샷 한 번 인사하시죠 네 잠시만요 또 키가 크시니까 아 딱 키 크시다 제가 또 전형적인 동양인 한국인 비율이잖아요 그걸 좀 얘기해줘봐요 나는 오늘 술 먹방 중에 요런 게 나올까 봐 좀 걱정된다 요걸 만철씨가 조금 제 만철씨가 세분으로 대단하신가? 아니 저 햄지님이라는 분이 네 저기 엔돌핀님 방 부회장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군이 행사하는 데 한 번 우연하게 찾아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방송에 눌러 살아요 최군이 오래했지 만철이는 1년 차이오 키킷 아 저.. 저분이랑도 아는 사이예요 룰미녹스 여러분이 왜요? 그 제 방송에 계속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야 그건 아닌데 풍선은 많이 안 써줘 네 맞아요 어 안동소주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봅니다 저도 안먹어봤는데 한 번 먹어볼래요? 이거 45도래요 근데 45도요? 예 그 양주 아니에요 거의? 아 뒤끝이 오히려 없어 말을 근데 듣기 좋게 잘하네 어 그러니까 목소리에 데시벨이 저는 그걸 몰랐는데 예 그런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오빠! 오빠! 예에에에에에엣 오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BJ들 중에서 아우 듣기 싫어 근데 뭔가 나긋나긋하고 어 아나운서 맹키로다가 아 여러분들 왜 그 이름을 또 채팅창에서. 그러면 우리 엔돌피님은 빡칠 때 없어요 빡칠 때? 있죠. 언제 빡치는 편이에요? 어 저 놀릴 때. 아 계속 안 섹시하다 그러고. 몸매 안 좋다고 그러고. 아이고 남자들은 아직도 모르네. 원래 물소들은 약간 친데레식 물소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 안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러는데 안 이쁘는 왜 봐. 뉴트리아 닮았다 그러니까 계속. 나도 우리 시청자들 맨날 나한테 돼지다, 살쪘다, 비울 쓰레기다. 대가리 밖에 안 보인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SNS 최대호 얼굴에 자신이 없으면 셀카를 올리고. 몸매에 자신이 없으면 전신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있으면이잖아요. 한글이 안 보여요. 뭐 하나 부탁하면 안 됩니까? 돌빈씨? 돼요.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당연하죠. 내려달라고 하나 질거죠? 네? 왜요? 안 지워도 되죠? 10년 계약. 그래요 10년이면 인정. 약속 10년. 10년이면 나도 그때 45살인데 뭐. 아이고. 인정이네. 올해 꿈이 뭐예요? 올해 꿈. 댄스랑 노래 마스터하기. 네. 근데 춤 노래를 마스터하기라는 거 뭐 뭐. 약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공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말투예요 지금? 북한 말투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아 제 거 봤어요? 네. 너는 그냥 얼굴이 맘을 안 들어서 달라 끼워. 막 이러면서 막. 요즘에 만초리가 인기가 나쁘디 않아요. 한 점 다 싫어요. 와 근데 채팅창에서 계속 얼굴 몸매 원탑이네.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얼굴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몸매를 봤쇼? 예쁘다는 말이 좋아요. 살면서 듣는 얘기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돌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근데 그 말은 안 믿어. 시청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철이 형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하면 시청자가 쭉쭉 봐줘. 어디 왔어 그러면. 형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하고 싶은 거 볼게.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한번 서로 간에 어떤 좀. 케미 게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물 냉면 비빈 냉면 하나 둘 셋. 물 냉.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바다 산 하나 둘 셋. 바다. 수박이랑 육회 하나 둘 셋. 예? 뭐라고요? 안 들렸어. 수박이랑 육회. 수박이랑 참외 하나 둘 셋. 수박. 씨가 할게요. 네. 과 우. 하나 둘 셋. 우. 아 됐쇼. 아 몰라 몰라. 아 됐어. 아 애국 옵시다. 왜 왜 합격이에요? 와 이거 너무 감사하고 재밌네요.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영화배우랑 술 한잔 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저 따라 해봐요. 야. 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놈꾸농아. KBS 아나운서랑 한잔 하는 느낌 나네. 지금까지도 노잼이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달려보라고 한번. 아닌 말도 던져보고 해봐. 아 웃지마. 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은 계속 오디오 채워야 되고. 우리같이요? 나같이요. 그래 좀 보기 좀 편해졌다. 이 오디오가 좀 살잖아요. 티키타고 대전이요. 이제. 나는. 나는 서울이요. 아니 왜 그러는거야 또. 어떡하면 조지요. 완전히. 서울만 한번 해드릴까요? 서울도 사투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한잔하고 싶어. 막 이래. 아 그래 그래. 다같이 원샷 할까들. 하하하. 그냥 다른 부부가.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사람이. 아 지는 사람 먹기. 어때요? 좋아요. 안내면 진거 가위가위 보. 드시면 돼요. 저는 하고 싶다는 얘기를 다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 진짜 꿍꿍꿍꿍꿍꿍꿍디여가지고. 잠깐 마스터. 땡댕만 진짜. 내가 분명히 마지막에 화장실 가지기 전에 먹었던 술은. 분명히 아까 이게 얼굴을 앞을 보고 있었디. 이수이 아까는 앞을 보고 있었는데. 이젠 여길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걸 나를 원샷 시키려고 가위바위보로 했구나. 하하하하 진짜. 기웃구멍기네. 좋아. 그러면 키우면 원샷 해줄 수 있는 거이유. 동화국말로 해보라. 키로 타면 내가 원샷 나가서. 한 번 그거 원샷지? 몰라오. 엔돌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 복 이름은 쳐잡니다. 콘텐츠면 콘텐츠. 콘텐츠면 콘텐츠. 콘텐츠면 콘텐츠. 뭐요? 편하게 말하라 해가지고. 아 예예예예. 편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마티만서도 지금은. 아니 죄송합니다. 못 받아줘서. 이거 어떻게 받아. 콘텐츠는 콘텐츠. 아 합방이면 합방. 콘텐츠. 꼰대가 하는 콘텐츠가 콘텐츠지요. 언제까지 콘텐츠. 언제까지 콘텐츠를 하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리가 없으면 안길래. 내 아래에 한잔 주시라요. 하하하하하하. 모 tac키가 socially 모아를 끌찾고esh? 하하하하. 들 recognise고, онь split acompa Earlier. 하하하하. convert. Others beau king tire. 던 свидетеля. ann. 여기에 기궁 mundo하고 printer이 올라간다. 따라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